하염! 오늘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거예요. 오늘의 파데는 오늘은 인팔리드 섭일까? 이거 진짜 좋아해요. 색조 조금 하고 싶은데 대충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눈썹 발레를 오늘은 썬베이스를 바르고 오늘까지 좀 빡세거든요. 피렌체에서 가이드 신청을 할까말까 하다가 이게 썬베이스니까 계속 나왔어. 이게 좀 그래요. 어제 신청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트로버 님이 강화장님? 그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8시간 동안 가이드 해주시는데 팀으로 구성돼 있고 썬베이스 쓰면 포어패션을 써줘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장시간 나가 있어야 돼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안 나가고 그냥 숙소에서 좀 치면서 편집하면서 그러고 보내고 싶은데 오늘이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빡센 가이드는 나가면 좋긴 해요. 그냥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브이로그를 만들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 저는 진짜 편집을 좋아해요. 물론 편집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있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 어려움이 좋아. 이렇게 하고 제가 되게 좋은 스펀지가 있어요. 지금 실버라인 씻느라 물소리가 납니다. 이거 바닐라크 퍼프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아마 퍼프 회사가 보통 겹치는 데도 많으니까 이런 질감이 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쫀쫀해요. 여러분들은 친구랑 이렇게 여행 오면 뭐 옆방 옆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장실 그럴 때 괜찮으세요? 저야 뭐 저랑 실버라인이라는 워낙 에덴 도산처럼 사니까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오히려 친구끼리는 저는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조심 먹고 가려면 빨리 해야지. 여기는요. 닫힌 버튼이 없어요. 아침 먹으러 갑니다. 좀 후딱 먹고 가야 돼요. 머리 이렇게 대충 비벼 까놓고 뒤에 머리 마르면 묶을 거예요. 어딜요? 저녁. 저녁도 안 먹자 가지고 냄새를 따라 여기 조식 짱이다. 호텔에서 가이드님을 만나기로 한 신요리아 광장까지는 1.6km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평상시에는 1분도 걷기 힘든데 여행지에서 20분 정도 걷는 거는 교통표 찾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해서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뾰족한 게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라는 화장품이 지어? 어! 지어 이름이었구만. 성당 이름? 그거 지어 아니야? 밥을 엄청 먹고 싶었는데 엄청 너무 맛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호텔 조식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조식 존맛 탱그리 여러분 이게 두우모 성당인데 여러분 제가 2007년에 왔을 때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았는데 저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뭐지? 나 머리 이상해. 모찌쥬 다른 방면에서 멋있죠 여러분? 슬그라이크 감동했다. 옛날에 어릴 때 본 거랑 또 다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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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말. 약간 냄새는 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나 이거 사고 싶다. 빨리 갈게. 아니 빨리 가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보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티코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기도 있네. 엄마 아빠 우리 여기도 왔었나?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 여기가 1200년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혼인신고 업무를 본다든지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늘 여기에서 회담도 하고 그랬대요. 오리지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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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여성이 아주 대단한 여성이에요. 리모로 적군의 수장의 목을 베어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아. 뭐야. 아 진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드렸더니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 담배를 한검을 진짜 피는 것 같아. 이제 시내로 간대요. 이게 미친 미친 것 같아요. 아 진짜 잔머리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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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요리아 광장 바로 옆에 우피치 미술관이 있고요. 우피치 미술관에서 잠깐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옆에 있는 아르노 강으로 이동합니다. 아르노 강입니다. 노을위치 아니다. 다음날에 방향과 함께하는ko Barcelo 아 모든 메코들은 우리 야성에서 아오... 다이든이 안 모여. 우피치 미술관에서 베키오다리가 보였었는데 이제 베키오다리 위로 갑니다 여러분 저기 바닥에 그림 파는 거 5유로 이상 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지나가다가 밟아도 상관없는 건데 혹시 밟았다고 뭐라고 하면 너 이러고 도망가네요 그게 나쁜 거 아니래요 밟았으니까 사! 막 이러면서 몇만 원 달라고 하면 줄 필요가 없대 누가 밟나 안 밟나 지금 지켜보고 있다 맞아 밟아도 된대요 밟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밟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편 치는 건데 밟으면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여기 선배 층이니까 3명이 있는데요 가이드님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막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척 하는데 선배 치게 3명이서 나의 가방을 훔쳐가려고 하다니 그랬어 그림 그려요 바닥 위에 근데 파스텔로 그리고 나중에 쥐우고 가야된대요 음... 너무 애가 베키오다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카페 진리에 갑니다 아하이 아하이 아마리카노 아메리카노 저는 크라미스 아이스맛 아 아이스맛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커피 받아올게 여러분 아하가 있고 크라미스 내가 커피통에 있는 거 그냥 쭈르륵 썰어 아 시원해 그냥 시원해 왜 크라미스 어때 맛있어 맛있어 우리는 지금 별로 멀지 않는 거리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피렌체 두우모 성당 신요리아 광장에서 만나서 우피치 미술관을 보고 아르노 강을 한번 보고 라인을 따라서 걸어서 베키오다리 구경 그리고 카페 진리까지 왔고 카페 진리에서 또 살짝 걸어서 단태 박물관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단태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동네 아이가 있을 것 여기가 단태집 아니 단태가 태어났을 것 저 사람이 화가렸는데 술집을 차리게 됐는데 그 술집에 찾아오던 사람들이 마브캘라뇨로 막 그때 여러분 저 여기 왔던 거 기억나요 저 여기 조그만한 저거 왔던 거 기억나요 단태가 썩사랑하던 베아트리치에 묻어먹는 길이에요 그곳은 여기가 도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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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냉정과 열정 사이를 보셨나요? 바로 이곳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는 골목길이에요 물건을 받아서 요리하는 곳 주민의 주민의 sua 도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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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기 얘가 원래 끓기만큼 더러운데요 전체가 다 근데 5년 전에 2년 동안 닦아갖고 이렇게 깨끗하고 예뻐졌대요 여러분 저기가 소매치기 천국이래요 적진구로 향한대요 바이든님이 가방 꽉 잡아요 너무 예뻐 너무 섬세하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면서도 절제돼 있으면서도 뭔가 되게 예쁘지 조심하네요 조심하네요 저희 가이드님 잃어버렸어요 오오오오 줄 엄청 길었는데 되게 냉랭한대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여기서 먹었는데요 굉장히 담백한 맛이에요 저는 맛있었는데 줄을 엄청 오래 섞어지고 먹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맛있게 먹긴 했어요 나는 뭐 먹어? 이렇게sen этого 먹을까 그럼요 비참이 좋아 빨리 비참이 좋아 시면삭 여기가 또 되게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안 사 먹었는데 그냥 갈증 나서 하나씩 샀어요. 와 그정도야? 미쳤어. 맛있지? 뭐야 이거? 바나나 스피릿. 완전 셔서 내 스타일이야. 동골레가 나왔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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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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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 ga.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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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그 에어드롭 있잖아요 맥 제품끼리 할 수 있는 그게 와이파이가 느린 국가에선 진짜 꿀인 것 같아요 아마 와이파이 기준으로 한두 시간 걸려야 될게 5초 만에 되더라구요 진짜 에어드롭 짱이에요 이거 마무리를 해놓고 조금 자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